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현행 제도를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그 공약을 지키자, 우리는. 준연동형은 정치권의 소수 정당과도 상생하는 제도니까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멋지게 져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버리고 과거처럼 그냥 이걸 병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안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저 논란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조국 신당, 이런 신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뭔가 의석을 확보하기 쉬운 제도는 준연동형이에요. 당내의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준연동형이,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면 지금 조국 신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조국 신당 같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병립형으로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돌아갈 것이냐. 이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 결론을 안 내린 상태에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이 원인이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결론을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권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